안녕하세요 방언조 실험실 조재만 입니다 아 오늘은 스탠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 현재 앞에 박스 2개가 인데요 하나는 제트 80 프로 2 그리고 또 하나는 제트 208 프로 입니다 어 이 두 제품은요 어 원래 요거는 지금 단종 됐어요 제트 80 프로 2 는 단종이 됐구요 그 후속으로 나온 게 제트 208 프로 라는 겁니다 어 스탠드 뭐 가정용 스탠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요 스탠드는 그냥 단순한 가정용 스탠드가 아니구요 프린트나 사진에 정확히 색깔을 검증할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둘 다 기본적으로는 색온도 연색성 지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앞에 두 개는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색온도는 5000 켈빈도 D50 으로 고정되어 있는 제품이구요 그 다음에 연색성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90 이상 나오는 그런 종류의 led 광원을 사용하는 그런 스탠드구요 마지막에 조도는 컨트롤이 가능한 다시 말해서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와 비교하거나 색깔을 정확하게 볼 때 기준이 되는 그런 표준 광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많이 구매하는 스탠드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 에요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저렴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 광원을 사용하는 어떤 결과물을 분석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형태의 스탠드 가 요 두 모델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전통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저스트 라든지 gti 라든지 엑스라잇 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표준 광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걔네들이 성능도 좋고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편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비쌉니다 요새 제품은 최소한 뭐 a4 사이즈 정도 되는 것만 해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주셔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구 하나의 가격만 해도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요 두 제품은 개별 제품으로 했을 때 대략 한 30만원 정도 면은 구매가 가능하세요 프린트물을 비교하는 광원으로써 아주 적정한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만원 300만원 짜리 쓰는 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재생산이 가능하니까 프로의 세계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200만원 짜리 조명을 써서라도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솔루션 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니터의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그런 것들을 받쳐주는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 카메라들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흔하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조명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쓰기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모델은 상당히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이런 표준광원 스탠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요 두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존을 통해서 직구하시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요 Z 프로 2는 오늘은 굳이 열어보지 않을 생각이에요 얘는 스탠드 형태고 이게 전 모델이어서 이것도 상당히 저는 효과적으로 잘 썼었는데 최근에 신제품이 나오면서 디자인 변경이 되면서 포장하는 방법도 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Z 208 프로 버전이 있고 Z 209 프로가 있습니다 208 프로는 D50 광원에 맞춰진 거고 209 프로는 D65의 표준을 맞춰 놓은 겁니다 요즘은 D65도 표준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표준광원으로서 D65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Z209 프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뜯어 보도록 하죠 요거랑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겨서 제 동영상이라는 데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요걸 한번 뜯어 보도록 하죠 테이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안 나오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요거는 일본에 있는 야마다 쇼메이라고 하는 조명회사에서 제작한 건데요 매뉴얼은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한번 빼보도록 하죠 빼기 위해서 요게 고정하는 스탠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이스로 물리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책상에 물리는 스타일이 기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스탠드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구매하시게 되면 스탠드 위에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고정 장치를 사용하네요 이거를 아예 이 테이블에 한번 고정을 해 볼까요 일단 이렇게 봐봐요 폭은 꽤 두껍게 되어 있어서 대략 한 5cm 정도의 책상 두께를 가지는 곳에는 그냥 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공구를 낄 수 있는 홈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에는 이걸 고정할 수 있는 요런 캡이 들어 있네요 나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를 조여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일단 여기다 고정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짜잔 어우 상당히 크네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 스탠드가 생각보다 크게 되어 있네요 오우 얘는 쟤보다 훨씬 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치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가 되어 있습니다 오우 스탠드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돌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벌브도 이렇게 벌브 안쪽이 이렇게 둥근 광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관절은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110V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 이 시카고 어 제 눈이 안 보이시나요 110V에요 아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네요 전에 나왔던 모델은 아답터 방식으로 되어 가지고요 아답터를 꽂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새로 나온 조명은 110V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110V로 꽂아 봐야겠네요 짜잔 아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인데 짜잔 110V 변압길 가져왔습니다 표준광원을 쓰기 너무 힘드네요 짜잔 요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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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관절에 돌리는 게 있어 가지고요 관절에 돌리는 걸 가지고 텐션이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이면 좀 뻑뻑하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이 되구요 그 다음에 요쪽에 보이시나요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자 이쪽으로 돌려 보죠 어 으 으 스탠드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요쪽에 숫자가 써 있어요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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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써 있어서 7 요게 오프 구요 7 6 5 4 3 요런 식으로 단계별로 조절되게 돼 있어요 밝기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뀌니까 예전 거는 버튼 눌러서 기다리는 터치 방식이었는데 요 모델은 요렇게 숫자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네요 그래서 표준광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어 색깔이나 이런 것들 연색성 지수나 이런 상당히 높은 애기 때문에 색깔이나 이런 건 보기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스탠드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게 다 해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는 모델이네요 오 훌륭하네요 디자인이 생각보다 더 견고해져서 어 상당히 저는 신제품이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전에 거에 비해서는 좀 더 견고해졌구요 그리고 밝기 조절도 훨씬 직관적이고 필요한 수치들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됐어요 요거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네요 어 이 광원이 필요한 이유는요 모니터에서 색깔을 보고 프린트된 결과를 모니터 옆에서 비교하시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는 주변보다 밝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모니터의 색깔이나 이런 게 정확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프린트된 결과물은 모니터 옆에서 보게 되면 주변 광 다시 말해서 위에서 나오는 광원에 의해서 반사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주변 밝기보다 프린트물이 더 밝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종이는 반사율이 있어서 아무리 100% 반사를 한다 그래도 이미지가 있거나 이런 데는 상당히 어둡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는 이 주변 광보다 밝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시기 위해서는 이 프린트물에 적정한 조명을 주어야만 합니다 조도를 조절하셔서 밝기를 비교해 보시면서 유사한 밝기가 되도록 맞춰 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 프린트에 색깔이 안 맞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에 어떻게 안 맞아요? 라고 질문하면 첫 번째로 어두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광온이 필요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일본에서 밖에 이거 이런 저렴한 제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110 볼트라는 게 좀 걸리네요 어쨌거나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림자도 거의 생기지가 않아요 그림자 이게 중요한 게 LED 같은 경우에는 직광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도 상당히 디퓨징 된다고 그러죠 번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프린트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탠드가 되겠네요 기존 거에 비해서 많이 커졌고요 뭐 밝기도 생각보다 많이 밝아진 거 같아요 이거 7단계까지 올리게 되면 상당히 밝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스탠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봤어요 이 스탠드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존 재팬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고요 물론 직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배대지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이 전 모델 Z80 시리즈는 80프로2 얘는 아답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리볼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냥 구매하셔서 앞에 돼지코만 하나 끼워서 꽂으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거라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단종됐고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NRO 치면 한 17,000행? 18,000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얘는 지금 한 2만행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원 정도 20만원 좀 넘겠죠 지금 환율이 좀 세니까 그리고 배송비랑 뭐하고 세금 내고 그러면 한 3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프린트 좋은 결과물을 비교할 때 표준광어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마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격대에서 마감이 정도는 훌륭하네요 음 15W 110, 100V 아, 220V 좀 좋은데 반갑네요 아싸 스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